아 맛있네 맛있어요 아 맞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구요 아 그 담배 피는 장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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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 화장실에 가니까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사진 거울에다가 표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다가 사진 찍으면 여기 신림점만 그 맥주 핸맥주 한 병 공짜 뭐 이런게 있더라구요 맥주? 갔다와 공짜는 받아와야죠 자 그러면 맥주를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생내 제가 한번 가져올게요 와 아니 나 안와갔어 여기 맥주 아까 전에 뭐 신기한거 있다고 하던데 맥주로 올라오는 맥주 세요 이거요? 네 한번 꽂으시면 아 꽂아라구요? 그거 제가 전문입니다 이모 오빠가 화려할때가 왔구만 제가 그러면 시청자분들 꼽아보겠습니다 자 한방에 오 신기하다 자 하나 둘 셋 오ıs 오Нет 오오 ten 오오, 오 esque 오오오오 오 느낌있어 예 빼 이미 흐르는 거 아닙니까? 오 근데 어떻게 들어오는거지? 오 뭐야? 아 누르면서 오 장난아닌데? 아 너도 한참 빨개해? 나도 한 번 오빠가 꽂아줄게 아 도와줄게 혼자는 힘들 것 같은데? 야 우리 수기 잘 낀가네 아 난 척척 차지 있는구만 오 신기하다 재밌네 오 이거 어떻게 하지? 오 그만 그만 가슴아 임마 아니 이거 안 빠져 넘치잖아 임마 이 새끼 아니 이거 너무 뻑뻑해서 안 빠지네 뻑뻑하다고? 이 새끼가? 부드러운게 좋은데 여기 사장님 죄송한데 챙기름 좀 발라주세요 뻑뻑하다니까 예 이거 이거면 되겠습니까? 예예 감독님 잡아주세요 잘 먹고 있습니다 역시 먹방 전문 비례 아니겠습니까 밥이야 아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네 아 이게 저기다가 아래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이게 여기 구멍이 있어? 네 구멍이 있죠 구멍이 큼지막하더라구요 왜 웃어 너 왜 웃어 왜 웃어 이 구정으로 나오는거야?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뭐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이런거 끼우고 뺐다가 했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? 아 그래? 그쵸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손에 세균이라든지 이런게 묻을 수 있으니까 손에 세균이 묻으면 젤로 손에 세균이라든지 손에 세균이라든지 알코올 젤이 있거든요 네 그런걸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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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